안녕하세요. 혜다입니다. 오늘 후배가 직장에서 만나면 다 직급을 통해서 나중에 후배가 되는 거예요. 제가 상무고 그 친구가 대리고 과장이고 이거 다 나중에는 필요 없고. 다 직장에서 만나면 나이를 막 나누고 후배죠. 짧게 만났는데 후배가 이 마스크하고 그 약간 눈 사이에 약간 좀 tears 눈물이 이렇게 좀 보여 가지고 아 제가 감정이 이렇게 하다가 또 남자지 않습니까 또 상남자 좀 가슴은 아프지만 이렇게 쳐다보지 못했죠. 왜냐하면 같이 엉엉 울면 또 안 되잖아요. 또 남자가. 그 후배 눈물을 받지만 또 참아야죠. 또 찢어지는 가슴을 또 보여잡고 이게 남자인 것 같아요. 아무튼 뭐 헛소리 집어치우고 뭐 후배가 떠나는 건 슬프지만 뭐 어쩌겠습니까. 뭐 잡을 수도 없고 다 나름의 또 인생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죠. 그 후배가 제가 이제 직장에 또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. 또 할아버지 중에 하나인데 뭐 맨날 야근해서 그런지 힘내라고 이거를 하나 줬어요. 사실 처음 보는 브랜드고 신생 브랜드인 것 같은데 약간 컨셉이 좀 비슷해요. 우리 올리브영. 저는 올리브영이랑 아무런 또 개인적인 그런 게 없습니다. 올리브영의 인기 있는 비슷한 애가 있잖아요. 제품을 또 거론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오쏘모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그것도 제가 좀 즐겨서 또 먹어봤는데 그거랑 이거랑 제가 좀 비교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를 또 후배의 또 마음을 담아서 준 거니까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주면 한 12개씩 주면 어떤가. 또 한타스를 주면 또 좋잖아요. 그죠? 이렇게. 오! 안에 이런 게 두 개가 있네요. 근데 뭐 이쁩니다. 약간 좀 비타민 같기도 하고. 이것도 써 있어요. 데일리 밸런스, 에너지업, 부스트, 이뮤니티. 그러니까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좀 먹어라 이거죠. 그 아까 말씀드린 올리브영의 땡땡. 걔도 이제 이뮨, 아 여기까지만 얘기해요. 이뮨 그게 있어요. 이뮨. 면역 업. 자, 이것도 한번 먹어보고. 오늘 또 잠 잘 자고 이러면 또 효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, 여기 세타필. 아, 누가 그러더라고요. 제발 얼굴이랑 손 갖다 드리지 말라고. 징그러워 죽겠다. 근데 저는 그래도 세타필을 계속 발라가지고 이게 애기 손이 된 건데 계속 그 손 갖다 드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. 일단 이거 한번. 공교롭게 이거 소품 아니에요.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안경인데. 젠틀몬스터. 제가 젠틀몬스터 나름의 광이에요. 제가 지금 끼고 있는 안경도 젠틀몬스터. 젠틀몬스터. 젠틀몬스터 또 본사에서 연락 한번 주면 좋죠. 연락 올 일은 없는데. 저는 항상 내돈내산. 그... 얘기가 좀 길었는데 겁내지 않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열려요. 어, 그렇지. 조심, 조심, 조심. 자. 아니, 이거 색깔이... 오케이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어, 원샷. 그 올리브영의 이소 땡땡 이랑 또 약간 비슷하면서도 좀 더 색다른? 어, 이거 나중에 검색해서 사서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어... 벌써 힘이 붉은 붉은 그런 손은 기분인데 어... 이 브랜드도 잘 흥했으면 좋겠고 오늘 어... 제가 본 게 맞더라면 그 눈물 제 후배 눈물 제발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을 해서 승승장구 했으면 좋겠습니다. 2만 프로 약은 나와 헤더였습니다. 네. 네.